세상 모든 민족이 부어들었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까지도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나를 위해 하소서 세상 모든 민족이 주의 영광도로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을 내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의 손을 이해하소서 우리 바라던 눈까지 영원히 영원히 우리 바라던 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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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오늘 듣습니다. 주여 이 세상에 대한 온갖 이야기들과 전망들을 만들지라 주님 정말로 주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는 놀라우신 약속의 말씀을 듣자면 복되들이 여기 있사오니 주여 아버지에도 선하신 뜻에 합당하게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이 복되고 깊은 명령으로 아버지에게 감격으로 붙잡아 의미 없는 사람 아니라 아버지에게 정말로 충만하고 온전하며 하나님 안에서 감사와 감격이 가득한 아버지의 이 삶의 길을 함께 경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하는 일을 은혜로 받으자 아버지를 모래하는 복된 영혼들 아버지의 진리에 깨달음으로 아버지의 복되신 말씀을 감사받게 하여 호주여 선포하며 증거하며 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예수의 지자를 되게 하시오 주여 이 증거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듯 하나님의 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줄 수도 아버지에게 꿇을 수도 없는 하늘의 빛나니 아버지의 달을 가득하게 넘치게 된 주님의 삶은 정말로 하늘의 것을 이 땅에 입하게 하시는 그 귀하신 내 동료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땅의 삶의 자녀를 함께 선 그렇게 걷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전도의 군대에 오시고 정말로 이 배로 다운 내 몸을 자랄 때 하나님의 새로운 신으로 역사 나타난 그 기적을 내로 보게 하시오 더욱더 뜨겁게 아버지 더욱더 큰 축복으로 주를 따르며 순종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감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의 걸음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귀하게 들어 삶하시는 최홍 단공사님 강간에 되시고 모두를 위한 복음 모두를 위한 삶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치리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의 말씀에 감사하여 한중한 정성으로 준비한 기안들을 들기를 원합니다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사도사여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주신 은혜의 말씀에 감사하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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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해드리는 것은 8월 첫 주 우리 전교인 검저를 수약하겠습니다. 8월 3일서부터 5일까지 되고 2일과 3일입니다. 여러분 많이 신청해 주십시오. 아마 다음 주까지 신청을 받을 겁니다. 우리 식사, 숙소 이런 걸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신청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들 가서 신청을 해주시고 너무 많이 고민하실 거 없어요. 어차피 감각 말갑니다. 그러니 그냥 감각을 해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야 40일 새벽 기도회 68차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딱 잘 됐어요. 내일부터 새벽 기도의 제목에 기도 제목 하나 둘씩 더 들어보기 시작됩니다. 그 기도 새로 하던 기도에서 부자고 싶고 더 기도하실 때 정말 주님 명령대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을 주시고 주님 뵙붙이는 크시는가 넘치는 기적의 삶이 다시 더 풍성하게 시작될 줄 믿습니다. 어머니 기도회도 있고요. 여러분들 단주간 기도하는 일에 마음을 써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번 수요일에서부터 우리 대청이 선교를 합니다. 대학 청소년들이 선교를 하기 시작해요. 선교하는 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어머니 선교가 그냥 헛소리기 아닌 선생님께서 입을 열어서 헛범을 말하시기 때문에 전대고생으로 가볍게 기도하시고 가서 만나는 노인분들, 아기들 누가 되어든지 간에 또 다른 민족,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서 더 좋습니다. 복물 말하고, 하나님 말하고, 아버지 말하고, 아들 말하고, 소녀 말하고, 치료를 말하는 가운데 새로운 기적을 채우면 또 거기서 하나하나 다 있을 역사하는 그 귀한 은혜를 누리고 또 함께 나누는 그런 귀한 소녀가 되도록 많이 느끼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다 지별하실까요? 일어나셔서 힘차게 찬송하실 텐데요. 찬송가 268장입니다. 모든 세상을 위하여 심차게 찬송하실 텐데 뭐라고 해야 되나요? 날씨는 더욱 힘듭니다.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영은 모르겠는 세상, 영은 모르겠는데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몰라요. 잘해당연히 논다고 그냥 돈을 울만하지 마시고 우리의 귀를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때리시면 오늘 분명하게 생명의 귀를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빌려주셔서요. 하나는 그 수명을 나가주셔서요. 복을 말하면서 부딪히기 시작하십시오. 그 상상 속에 주인이 아니라 내 표시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인을 만나시오. 내 상상 속에 있는 은혜가 아니라 내 삶의 정말로 부딪히기 시작하십시오. 그 주의 놀라우신 분이와 선물을 누리기 시작하십시오. 거부음을 증오하고 전도한다는 상상이 아니라 입을 들어서 정말로 내가 아버지와 아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하기 시작해야 돼. 주의 질을 말하기 시작하는 뜻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말의 증오와 선물은 우리에게 현실이 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요일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신청을 기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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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